매아당의 매아신인 매아당의 매아신인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남양주점 친구가 싱크온 날이 됐어요. 싱크온 날이 됐는데 너는 오지마 그러는 거야. 왜? 보면 다 뽀록 나잖아. 뽀록 나잖아. 핸드폰에도 이렇게 모바일에도 뜨더라고. 광고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. 자기가 무슨 테마에 일 뭐 이거 하면서 내 친구 눕혀주고 눕혀놓고 무슨 테마는 촤악 하면서 이렇게 싱크온을 하면서 조상이들 풀렸네 뭐가들 풀렸네 뭐가들 풀냐 너 이렇게 이번엔 이구태야 돼. 너 이번에는 이구태야 돼. 너 이번에는 이구태야 돼. 뭐 이구태야 돼. 그리고 내가 요번에 뭐 하는데 돈 좀 줘봐. 해갖고 빨린 게 한 2억 되더라고. 1년 동안. 손님 하나만 오면 그냥 구태구태구태. 너 이거 안 하면 아들 죽어. 너 이거 안 하면 딸 앞길 망쳐. 뭐 하면은 신랑 집 나가. 뭐 나가. 뭐 나가. 악당 쏟아붓는 무당들 조심하세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도 더 샤머니즘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촬영 문의를 주시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는 무언가 이제 좀 가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인간이잖아요. 네. 가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정말로 올바른 보송인들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항상 선생님과 함께 좋은 얘기를 한번 많이 만들어 보시죠. 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. 그런 거 보면 저도 너무 막 내가 제가 애동이 때 너무 선생님들한테 다 한 것도 많고 저는 이제 경험에서 저희 신엄마는 신어머니는 저를 신내림으로 해주시고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. 그러다 보니 1년 후에 나 혼자 이렇게 발을 더딛고 이제 땅을 짓고 일어서라고 하다 보니 옆에서 너무 아닌 선생님들의 손에도 너무 이끌려갖고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. 너가 신이다. 어? 너 이렇게 해서 너 무당길 가야 돼. 너 손에 벌써 방울이 눈 앞에 와 있어. 뭐 했어. 근데 한 선생님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나는 또. 이 길을 준비 중인 예비 부당 분들한테 여러분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. 그래도 내가 최소 5군데, 10군데 이상은 가서 같은 말을 듣고 뭐를 듣고 정말 나하고 이렇게 맞는 선생님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이런 것도 많다. 보통 보면은 제자를 이렇게 내놓고 그냥 군만해주러 끝내버리는 선생님들 되게 많다. 그러니까요. 저도 그런 사례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일단은 내가 하는 책 부터 해줬으니까 못 나가면 네 탓이지 내 탓이니? 하면서 안 가르쳐줘. 뭐 하나 가르쳐주려면 너 돈 갖고 와. 너 돈 갖고 와. 왜 그래? 신에서 연을 맺어줬고 인에서 연을 맺어줬잖아. 그럼 어쨌거나 내 자식이라고 신의 자식이라고 신의 연법으로 해서 이렇게 내 자식이라고 품어야 될 거 아니야. 같은 제작기에. 그러면은 그거를 끝까지 책임을 주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포대기로 들러맸다가 아우 얘 왜 이렇게 저 딸라고 찡찡대냐. 너 가. 너무 아닌 거 아니야. 너무 무책임한 선생님들. 너무 많아. 나한테 이렇게 왔으면 내 자식이잖아. 내가 신어머니다 신어머니다 그러잖아요. 너네들 내 신딸이다 신 아들이다 막 이러잖아. 정말 내 딸 아들 딸처럼 이렇게 좀 품어줬으면 좋겠어. 세상에 부모는 자기 딸 자식을 버리는 부모거든. 정말. 제가 유튜브를 한 가정도 그래요. 정말. 아닌 분들. 정말. 속 시원하게 한번 까보고 싶어서. 정말. 저도 그렇게 뭐가 저는 많은 거는 몰라요. 여태까지 저는 그냥. 많은 거를 어떤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한다 모른다 이런 거는 뭐 말을 못하겠는데 저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우리 저희 무당 공부는요.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. 이제 십몇 년 이제 공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앞으로 지금 산 거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. 난 100대까지 살 거니까. 근데 숙제할 것도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악단 퍼되는 그런 선생님들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.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볼 때도 이 집이 너무 안 좋아도 막 너 죽어 뭐해. 너 그러니까 굿 해야 돼. 이런 소리 안 해. 정말 올바르게 가는 선생님들은. 근데 뭐 이거 안 하면 너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너네 집에 박살이나 뭐가 나. 겁박 안 줘요. 우리는 점사를 보러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사에 점사에 대한 충실한 거고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방법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고 저런 방법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빨리 일을 해결을 하시려면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굿 얘기를 해요. 굿을.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굿 해라고 사정도 안 해. 처방전이에요. 약을 지어서 드시려면 본인이 알아서 드시는 거지. 의사가 저 사람이 암 환자야. 근데 내가 메스 들고 쫓아다니진 않잖아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의사가 메스 들고 이렇게 안 쫓아다니요. 오늘은 어떻게 매아 신녀가요? 매아 제자가 오늘은 원풀이 한풀이 한번 해본다고. 근데 처음에 감독님이 그러셨어.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안 잊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전 이걸 하면은요 무당 선생님도 아닌 거를 다 말하고 다닐 거예요. 내가 그랬었는데 감독님이 처음에 나 말렸었다. 그거 기억나세요? 1년 전에? 그래도 선생님 뭐 구독자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영상 딱 뭐 한 뭐 한 30개까지 얌전한 이미지로 가주세요. 가주세요. 막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1년이 됐네요. 그래서 내가 만명 채우면은 저 깔 거예요. 내가 그랬거든. 진짜 만명이 되셨네. 만명 됐어요. 제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. 조심하세요. 포초 내 구땡땡이. 정말 어쨌거나 올바른 선생님들 잘 찾으셔가지고 일들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그래요. 불하나도 정성 초하나도 정성입니다. 빛내서 구태구태하는 부당 조심하시고 메스 들고 쫓아다니는 부당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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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